어! 반향이 좋아서 허핍비라서 허핍 허핍이 향수잖아, 인사! 시나몬과 개필타입니까? 시나몬과 개필타입니까? 설탕이랑 슈가 느낌? 맞아요? 오랜만에 동현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2016년인가, 너가 운동했을 때 알아? 네 김정아씨 운동했던 마프왕 족발이에요 대표님, 마프킹 동현이고 저랑 작년에 같이 파트너십으로 운동했던 대성희라고 잘생겼죠? 설명이 많이 틀리죠? 마프왕 족발 잘생기네 등운동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상봉인주로 가보자 가자 가자 원래 오늘 하체하려고 했거든요 종훈이랑 파트너하는데 종훈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하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아직 하체를 못했어 설마 애들한테 내가 가려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뭐해 빨리 녹화를 긴걸로 긴걸로 갈아 긴걸로 구독자 이벤트도 아니고 가라 오빠의 보라 형이 먼저 할게요 오늘 이거는 팔꿈치 앞으로 빼고 체나 넓게 잡고 그냥 내려주는데 내 명치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너무 몸이 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그냥 이 정도만 기울어지는 거야 그럼 최대한 앞으로 그래서 받은 범위를 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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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늘려주고 시선은 위에 나중에 하니야 좀 더 빨라 올라가면 부캐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유튜브 내 본캐잖아 부캐를 이제 동생들하고 운동하는 거 아니 다름이게 내가 너 조지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원래 내 운동수단이 되노? 예 좀 더 앞으로 그렇지 너무 많이 데리지 마 이렇게 넷 끝에만 줘 끝에만 넷 그렇지 더 올리고 하나 아 발전이 없구만 둘 끝에 더 올라가고 20개 오케이 오늘 더 힘들겠는데? 우와 어제보다 더 힘들겠는데? 애는 진짜 나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가한 사격을 같이 운동했는데 뭐 뭐랄 게 없겠지 뭐 그렇지 올라갈 때 너무 많이 당기지 마 가슴패 위에 봐 위에 봐 7 8 8 이 목소리 왜 그러냐? 하하 왜 이래? 왜 그래요? 조길 줄 알았네 이상해졌어 형 등에 손 대봐 양쪽 다 그렇지 하나 더 위에 어 잡고 있어 둘 와 하나 단점이 내려 너네가 턱걸이를 할 때 여기가 다 올라가잖아 레플 똑같이 레플 다운도 하나 그렇지 둘 더 올려야 돼 어깨를 오케이 하 하 하 하 하 팔꿈치 너무 뒤로 눕지 말고 오케이 아 아 너 무슨 향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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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뿌렸으면 할 때마다 냄새가 향수를 뭐 이렇게 많이 뿌렸어 어 단양이 좋아서 퍼퓸이라서 퍼퓸 퍼퓸 퍼퓸이 향수잖아 퍼퓸이 향수잖아 네 맞아요 퍼퓸이 향수는 뭐가 다른거야 시나몬과 개피해 그니까 어 시나몬과 개피해 그니까 시나몬 개피해 철판이랑 슈가 느낌 맞아요 뭐 똑같지 아 슈가 하나 하나 둘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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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 당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눕지 말고 어렵다 어 어려워 어려운게 아니라 알아서 삐 처 estimate 뭐지 Woah 잘하잖아 너무 눕지마 아 이상한 가오만 매워가지고 어 펌핑 날아라 펌핑 날아라 안 벗으려고 가오가 생기게 된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와야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반대로 똑백 잡아서 이 운동만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화살이 알잖아 잘 먹어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최대한 뒤로 팔에 그냥 뒤로 가면 돼 하나 더 누워 네 명시로 당해 명시로 그렇지 오케이 일단 뒤로 당겨도 되고 그렇지 하나 낚시 쪽으로 얇게 오 하나 둘 스물 옆에 땡 안 돼 하나 둘 그렇지 위에 보고 셋 여덟 하나 하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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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래쪽으로 오케이 잘했어 하나 둘 됐어 됐어 하나 그렇지 둘 좀 더 펴주고 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하니까 여기가 많이 아파요 그래? 네 집에서 가면 멋져요 쉬어야지 아프면 집에 가 쉬어야지 대상에 아프대 네 집에 가야죠 전환균이 점점 딸리는데요 전환균 어떻게 해야 되지? 계곡 중단 자, 하나, 자, 둘 무기 하나 줄 하나 더 자, 상부의 중도 들어갈 거거든? 상부에 놓고 싶으면 살짝 허리를 말아도록 하면 돼 상부 입 중에서 속에서요? 어, 허리 배 말아 배를 말아, 그렇지 당겨. 숨을.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다가. 여기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놀아잖아. 이완 됐다가 수축이 돼야 되는데 넌 지금 이렇게 안 움직여, 몸이. 다 늘려주고 다 접어주고. 다 늘려주고 다 접어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허리는 가슴을 안 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대상아 절대 무리하고. 오케이. 됐어. 대상이는 허리를 이렇게 피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 상태가 고정. 하나. 등 보고 있어? 네. 둘. 셋. 나스. 하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렵다. 간단해, 간단해. 일어나,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내가 맞는 느낌이지? 이 느낌으로 하면 돼요. 나한테 아직 안 맞아 봐가지고. 그렇지. 딱 됐다. 한 방에 되는. 오케이. 됐어. 오늘 들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명전에 떠난 이 조카들. 운동하러 온 느낌. 딱 그런 느낌으로. 수축. 이완. 이거 다 느끼면서 해야 돼. 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유튜브에 안 날아온 동작이야. 이유는. 저를 처음 봐야 돼. 이거는 안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있으면 내가 이해시키기 좋는데. 절대 운동 부탁만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어. 오늘 느낌이 있네. 좋지. 상모보기인데 되게 좋은 운동. 이거는. 브랜드는 힘들 수 있는데 많이 해. 삑 챔피언. 쩌빠로 많이 하더라고. 잘했어. 오케이. 굿. 네. 다스. 오케이. 아 진짜. 이제 몸 풀렸다. 오케이. 잘했어. 지금 식단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네. 진짜로? 네. 나보다 수면도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냉장고에 넣어도 다이어트 많이 한 것 같아. 네. 나 식단 받지.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둘. 아싸. 오케이. 어깨를 더 넓혀야지. 땡겨봐. 그렇지. 이걸 되게 습관 드려야 돼. 어깨 아프더라도. 어깨가 그래야 벌어지지.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굿. 자. 팔을 옆으로 걸렸지. 네. 원래 내가 배운 대로 하려고 하면 최대 어깨 이겨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줘. 허리가. 여기 힘드니까 접어도 여기까지 와주라는 거야. 2. 아. 3. 아. 끊지마.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가고.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잘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좋아. 마지막 두 개를 위해서 우리 열세기 한다고 형이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날리면 어떡해. 죽을마. 안 죽어. 안 죽어. 셋. 존중 줘야. 해야지. 해야 돼. 정신 차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나는 다리를 뒤로 빼고 해. 네. 허리를 숙여주면서 하나. 셋. 허리를. 하나. 둘. 하나. 아홉. 숨을. 뒤로 왔다가. 앞 숙이면서 그렇지. 어이구. 근육이 많이 비었네. 야. 많이 비었네 그냥. 근육이 아홉. 많이 비었잖아. 야 오케이. 아우. 쉬울 때마다 됐겠다. 아홉. 오케이. 50kg 추가표. 제가 비하인드는 거의 안 해. 왜 안 해? 아니 몰라. 뭘 몰라서. 뭐 몰랐어? 내가 운동할 때 했잖아. 하긴 하는데. 거의 안 맞는 거 맞죠? 내가 본격. 난 무조건 해. 너 나랑 비하인드 거의 메일한 날 안 왔냐? 오래 했죠. 나와라. 너 닫는다. 하나. 둘. 아팟아. 으흥. 아하. 나 애 배울 때랑 애 가입기 때랑 두 운동에 별 차이가 없는데 내 운동이 별로였던 거지. 내가 알여준 게. 아니었잖아. 내 운동이 얼마나 별로면은. 아니요. 죄송해요.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 줄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구요. 그니까. 네. 근데 내가 운동이 너무 좋았으면 그만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 하나, 둘, 셋, 아홉, 둘, 셋, 아홉, 둘, 셋, 아홉, 둘, 셋. 아우, 여기 올라온 거다. 여기 엄청 올라온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만 올라와요. 정맥, 정맥, 정맥이요. 아홉, 딴 데 없고? 길 써도 여기만 올라오잖아요. 길 써도 많이 올라오지. 타면한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 거 같아. 앞으로 숙이면서요. 그렇지. 오케이. 우와. 하나. 둘. 여기는 그림이 있거든. 이게 못생겨진 운동 잘하고 있냐고. 여기가 못생겨진. 여기 못생겨진 운동 잘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이뻤었거든요 여자가? 몸이 커지면서 되게 뚱뚱해졌어요 여자가. 이거 봐. 되게 날씬해 여자가 했는데 되게 뚱뚱해졌어요 여자가. 여기 펌핑돼가지고 지금 또. 너 오늘 어디하고 싶었냐? 저요? 어. 거기 근육이었잖아요. 원앙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아랫둥이니까. 아랫지. 아랫둥 적어도 형이 또 가게나 이랬거든. 아랫둥을 매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척추의 움직임이야. 내 상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척추의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허브가 먹냐 안 먹냐 가리더라고. 그걸 내가 병찬이 형한테 배워왔지. 아니 무릎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운동하지만은. 무릎 나면 고정이 돼야 돼. 그리고 네가 기둥 세우려면은. 몸이 앞으로 숙여져야 돼 무조건. 이 상태에서 당겨야 돼. 하나. 둘. 운동할 때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운동해야 된다 송현아. 다 까먹었어 운동했던 거를. 다 싫은데 다 싫어오지 마. 오늘 굿바이 방송. 굿바이 방송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가쓰. 확실히 적은 가까이 했다고. 유튜브에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이거를. 근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 같이 TV쯤에 일을 하셨는데. 어 했어. 똑같이 했어. 랩풀다운 똑같이 했어. 성공 매기는 거. 제가 암말 안 하겠습니다. 어? 아니 암말 안 하세요. 이제 너랑 운동 안 할 거니까. 뭐 암말 해도 돼. 편하게. 하나. 둘. 앞으로 더 숙여줘. 셋. 봐봐. 이미 내가 너랑 비밀이 많잖아. 봤어? 네. 나 못생겨진 거잖아. 우와. 못생겨진 거잖아. 못생겨진 거잖아. 이렇게. 오케이. 오랜만에 명랑 운동한다. 쉬는 시간에 이빨 가져가고. 진짜 명랑 운동이다. 이 정도 운동의 속도면은 거의 진짜로 운동의 느낌. 하나. 둘. 셋. 팔꿈치에 최대한 모아줘야 돼. 셋.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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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운동. 나랑 동현이 말해. 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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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미안해. 나아줘야 돼, 너. 내 운동해야죠. 하나. 그렇지. 둘. 한 번 더 긴장합니다. 여덟. 못생겨진 여자. 아홉. 그렇지. 고. 푸쉬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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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말 안 듣네. 둘. 둘. 셋. 셋. 세상에 나오겠군요. 아깐 오늘 가라하네 고생했다 다음 명절에는 같이 운동하는 건 없는 걸로 확실히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가르친 동생인데 둘 다 일어나면 더 날까 했거든요 애는 그래도 운동이 계속 남아있는데 애는 제 운동이 없네요 이제 무슨 일이네 형들은 거의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운동을 같이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집에 돈이 많아요 안 팔 수도 없고 또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농담이고 이제 저는 내일은 혼자 운동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제가 또 나오고 있어 내년에 보자 이제 우리 내년에 보면 되겠다 그렇지 올해는 다 봤으니까 내년에 아 올해가 이제 시작이구나 내년에 우리 내년에 보면 되겠다 아 너무 즐겁다 아니요 이번 명절에 보면 되겠다 저희는 터로서 이렇게 전화하는 걸 이거 좀 더 알게 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